하루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한 남자가 난간에서 막 뛰어내리려 하는 게 아닌가. 나는 급히 달려가서 멈춰요. 그러지 말아요 라고 소리쳤다. 왜 그러지 말아야 하죠. 그 남자가 되물었다. 아 살아야 할 이유야 많지요. 이를테면 음 종교가 있나요? 그 남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도요. 이미 우리는 공통점이 있군요. 그러니 좀 더 얘기해 봅시다. 기독교 신자인가요 아니면 불교 신자인가요? 기독교 신자요. 나도요. 카톨릭 아니면 개신교? 개신교요. 나도 그렇소. 성공회 아니면 침례교? 침례교요. 와 나도요. 하나님 침례교 아니면 주침례교? 하나님 침례교요. 오 나도요. 원조 하나님 침례교 아니면 개혁파 하나님 침례교? 개혁파 하나님 침례교요. 이런 나도 그래요. 1879년 개혁파 하나님 침례교 아니면 1915년 개혁파 하나님 침례교? 그러자 그는 1915년 개혁된 개혁파 하나님 침례교라고 대답했다. 나는 죽어버려. 이 이교도는 같은 이라고 하며 그를 밀어버렸다. 그렇다. 이교도는 죽여 없애야 한다. 수천 년간 우리는 쭉 그렇게 해왔다.